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스페인의 카탈리오니아주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분리 독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카탈리오니아 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카탈리오니아 통합당은 오늘 2014년 분리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라포이 스페인 총리는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는 위헌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나머지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재무장관은 그리스의 구제 금융 문제에 대해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늘 밤 이른바 트로이카가 재수집한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 금융 가운데 312억 유로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테마주로 손꼽히는 종목들이 장 초반 일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알랩 주가는 올 초 기록했던 종가 기준 최고가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써니전자와 미래산업 등 다른 핵심 테마주들도 가격 제한포까지 밀려났습니다. 대선 정국이 2파전으로 정리되면서 박근혜, 문재인 테마주는 동반 급등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초예린아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같은 소비가 집중되는 것이 연말입니다. 더 정확히는 추수감사절 이후인데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 날을 뜻하는 블랙프라이데이까지 미국 소매업체들이 얼마나 팔았는지 현재 가집계가 나왔죠. 판매도 사상 최대, 모여든 인파 쇼핑객도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요주라 불리는 IT주는 이미 지난주에 너무 많이 달려서인지 삼성전자고는 입거래일 만에 2% 정도 찰치료매물에 시달리면서 코스피도 쉽게 못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소폭이지만 땀 뿌리 매수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만 개학 정도 감았던 외국인이 선물을 다시 파는 것도 파생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선 테마주들도 요동치는 날인데 어제 코스피 쪽부터 흐름 보여드립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축한 1918선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1920선 약간 트라이를 하는 듯했지만 이내 하락반전했었고 현재는 다시금 빨간불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0.3포인트, 다 포인트가량의 플러스라 언제 곧 다시 반전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현재 낙폭은 2%가 넘어가고 있지만 주가는 140만 원을 지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해서 1000개 이상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보죠. 역시 500선 위에서 살짝 괜찮은 출발 보였지만 역시 동반에 하락반전하고 있고요. 다시금 플러스로 못 돌리는 코스닥도 특징입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기관만이 유일하게 팔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 한번 볼까요? 오늘 1,084원 60전 정도, 1원 50전가량 아래쪽입니다. 미국의 지표도 좋았고 독일 쪽의 지표도 좋게 나왔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한 1,085원 아래쪽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힘이 없는 것은 대선 테마주들이 급락한 영향도 살짝 녹아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전 일정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동양중권 조병현 연구원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은 상승 시도를 계속할까요? 6일 만에 삼성전자가 속도 조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망 들어볼게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운데 현재 대응이 더 유리한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이슈로 보는 종목 오늘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에 계시는 곽상준 부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3조 원대로 침체되어 있는 거래 대금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엔화약세 흐름은 언제 지속되는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수출주에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까요? 이번 주 예감 시간 템스타계 이광우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됐는데 이곳에서 글쎄 9세 금융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주택과 GDP 등 미국의 지표가 증시의 긍정적인 담비를 내려줄 수 있는지, 현재 디스텍 시스템으로 8%가량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더 갈 수 있을지 목표가까지 체크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는 현재 이수 페타시스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는데요. 4분기 실적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먼저 여의로 나가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부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1,900을 회복시켜놓고 이번 주 첫 거래를 맡고 있는데 지금 뭐 큰 방향성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상승 시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재정절도에 대한 우려가 다 희석이 되면서 지금 반등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대회 불확실성 경감이라는 명제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추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구제하고 관련된 논의가 국내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시작돼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절백과 관련된 논의도 일단은 부정적인 시나리오 쪽의 가능성이 좀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요인들이 경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또 한편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분명히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재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케이스슐러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아니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또 신규주택 매매나 미결주택 판매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모두 지난달에 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양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초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주 후반에는 또 의회에서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절벽과 관련된 대립 같은 경우가 보도가 별로 안 되면서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준 그런 측면도 좀 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절벽과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계되면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을 발생시킬 이유는 개연성 분명히 있다는 점도 염두에는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정절벽과 관련 논의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면서 분명히 시장을 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흔들 가능성을 생각해두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당장 오늘 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예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서 채무 탕감, 헤어컷을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도출하기 위한 유로존 특별 재무장관 회의 때문에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오늘로 연기가 된 것인데요. 일단 언론 보도 등을 참고를 하자면 융커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재무장관 이런 관련 인사들이 연이어 지금 합의에 근접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론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그리스 국체에 대한 상각이라는 부분들이 대놓고 상각을 한다는 자체에 있어서는 독일 측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언론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따르자면 헤어컷과 유사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 바이백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쪽에 있어서는 독일도 어느 정도 완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리스와 관련된 우려가 경감될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IT주가 좀 가겠거니 조금 뒤늦게 뉴스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을 좀 걱정스럽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4분기에 대해서 영업의 9조 원대, 태블릿 PC까지의 모멘텀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약간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네,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5는 2%대 언저리, 마이너스 2%대 언저리까지 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것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전히 상승 동력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라는 것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5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 최근 들어서 한동안 골칠석에 왔던 애플과의 소송도 점차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쪽으로 뉴스플로우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국이나 기관보도 지금 매수해로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늘 내지는 140만 원 정도 부근에서 신규 내지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내년까지의 업황을 전제로 해서 왔을 때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관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간 신저가까지 내려갔었던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등의 반등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 정도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요. 현 국면에서 다시금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지수의 방향성이 옆으로 좀 플랫하게 흘러가는 경우에 흔히 말하는 보합관이나 관망세라든지 이런 장세가 펼쳐지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 보다 빠른 대응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까지 지수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 쪽에 대한 어떤 개연성들이 가능성들이 많이 휘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보다는 펀드멘털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펀드멘털 개설이라는 부분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국면에서 대형주들이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펀드멘털을 반영하면서 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도 지금은 한번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전망치라는 부분도 보시게 되면 그 흐름 자체가 올해 연중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전망치로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소위 중소형주와 대형주가 좀 이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주들은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익 전망치라는 이익 모멘텀이라는 부분도 대형주들의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양호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지훈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할 때 중소형주가 유리하지만 현재 실적이라든가 혹은 불확실성이 점차 좀 완화되는 측면에서 대형주를 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형주를 다시 보자라고 하셨지만 IT 쪽 부품은 괜찮은가요? 오늘 또 대선 테마주들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포함해서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대회 악재들의 부담이 가벼워졌다는 점을 판단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증시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조정 때문에 지금 IT 쪽,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따라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IT 부품이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 측면에 있어서는 모바일과 관련된 IT 쪽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남아있다. 상승 기조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처음에 시황을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절배에 관련된 논의가 재개되면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동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분명히 가능한 영역이고요. 조금 더 스탠스를 길게 보신다고 하면 대외 불확실성들이 경감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하셔서 펀드멘터리 개성이 되고 있는 IT라든지 대형주 쪽으로도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투자 호흡이 긴가 혹은 짧은야에 따라서 조금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선택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으로 시장에 출렁일 때 좀 신경 쓰인다면 중소형 모바일 부품주사도 괜찮겠고 긴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다면 대형주도 사본만 하다 이런 전략을 주셨네요. 동양중권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 마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로 보낸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한 PWM 압구정센터로 가서 곽상준 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조금 파랗게 나오세요. 알고 계신가요? 아, 네. 네, 뭐 파래도 아주 멋지십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장님께서 보시는 이슈 한 두세 가지 정도 먼저 이슈를 확인해볼까요? 네, 일단 두 가지 큰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침체된 거래대금이 과연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NI학세의 흐름이 계속되어지다 약간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NI학세의 흐름이 지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NI학세로 인한 경쟁업체들의 반사 피해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식시장 입장에서 언급을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의 관심 종목인 포스코에 대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얘기까지 준비를 하신 모양인데요. 먼저 거래대금 얘기를 해보죠. 최근에 좀 많다 싶으면 겨우 한 4조 원대, 그것도 4조 원대 초반 대부분이 앞에 3자로 거래대금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장은 안 끝났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3자에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거래 자체가 이제 돈이 별로 안 돈다는 얘기, 다들 흥미가 없나요? 네, 지금 뭐 사실 그 3조가 워낙에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매매로 돌아가는 자금들 그리고 기간과 외국인이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매매하는 자금들 뭐 이런 정도를 빼면 개인들의 매매 자금은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정도 거래대금이면 1,000포인트는 차체하고 과거 6,700포인트 때에 보여주었던 아니면 또 그 이하 수준의 지수 때에서 보여주었던 거래에서 거래대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140만 원 그리고 뭐 한국의 대표 종목인 포스코, 현대중공업, 그리고 LG화학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수십만 원씩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6,700포인트 때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2,000포인트 입장에서 보면 거의 거래가 없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래대금 감소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현재 나타났던 상황, 현재의 상황들은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위기를 풀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만 자금들 성격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들이 강화되어 있고 함부로 위험 속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한 발 떨어져서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그런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어떤 구분을 해보자면 채권이나 이런 쪽은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하이힐드 같은 중위험 수준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채권이나 그러면 안전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주식 자산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위험 자산으로 들어갈 때는 투자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위험 자산 쪽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지금 세계 자산군의 흐름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유럽 상황들 그리고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안심하기 어려운 미국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위험 자산을 섣불리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최근에 원달러 강세를 바라보면 외국인들 자금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기보다는 채권 시장 또는 대기 자금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1900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약세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 10년 동안에 원화가 강세면 주식 시장의 강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일어나는 것이고 원화 강세에 대한 추가적 베팅이 주식 시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외국인 자금 들어오게 되면 주식 시장 강세는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 장에서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치 보기를 하는 이유가 위험에 대해서 아직 견딜 만한 심리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 문제가 조금 가라앉아야만 이 자금들이 공격적 성향의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 문제라든가 미국의 대정절병 문제들이 조금 더 해결의 가시화 건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대기성 자금들이 주식 시장에 마음껏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들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침체되면 방향성 안 나옵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방향성 나오기 전에 대량 거래와 대량 거래대금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절대로 위로든 아래로든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나면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 불안하시고 플러스 나면은 야 이거 이제 되는 거 아니냐고 또 흥분하시게 되는데 지금 장은 절대 그런 장 아닙니다. 흥분과 침체 또는 흥분과 공포는 거래대금이 나타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완만한 흐름들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감안하시고 시장 참여하시는 것이 맞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피가 PBR 1배 수준도 안 되니까 싸니까 갈 거다. 이런 생각을 빨리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와 재정 절벽 문제 등이 해결돼야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시장이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아직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떤 쪽으로 투자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방향성 없을 때는 시장이 방향성 없다는 건 옆으로 횡보 국면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횡보 국면은 위험 회피 성향들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이 높으면서 꾸준한 그런 기업들 또는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유틸리티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배당과 꾸준한 실적은 통신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주라면 최근에 부각되는 전력난과 더불어서 전력 관련 회사들, 이런 전기, 그리고 가스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종목을 한번 언급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로 가스 회사인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자전거하고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전거 회사 제조업체 아니고요. 가스를 판매하는 삼천리라는 회사입니다. 서부지역, 서울 서부지역과 인천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안정적으로 이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지금 주목하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이미 블랙아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전력난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전 플랜트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요. 발전소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약 1년 또는 2년이 있으면 본격화되면서 수익 창출로 될 수 있겠고 전력난일 때 이런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각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가스로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최근에는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이 주로 전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력 소모량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전력 가격이 올라가고 전력난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가스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이 환기하고 시각을 좀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바 삼천리라는 회사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인 에너 약세 얘기를 좀 해보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에너가 지금 약세를 띄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케이가 9,500을, 도요타 주가가 잘 나가는 반면 우리 현대차 주가는 이것이 또한 주가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소로서 주가가 잘 못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뉴스들을 보면요. 아직은 괜찮다. 경쟁력도 있다. 대비책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에너 약세가 아주 급하게 이루어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는 항상 속도가 문제입니다.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번에 9월에 N1 환율이 1450원 하던 게 최근에 1310원대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고 에너가 약세가 되는 흐름들이 빠르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일본 상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상황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돈스럽죠. 지금 4학년째이기 때문에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언했고 이 부분에서 향후에 일본의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또한 그에 따라서 아베 등의 보수적 정치가들이 양적 완화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에너 약세가 강하게 시연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 약세가 더 되려면 이미 일본은 돈을 많이 풀었고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중앙은행을 동원한 자금 확대, 그러니까 약적 완화는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 약세가 계속되려면 일본의 경상적자가 계속되거나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야 에너 약세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 즉 최근에 1320원을 깨고 131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1300원 수준까지는 빠르게 올 수 있었습니다만 이 이후의 속도에 대해서는 에나보다는 원화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의 흐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원화는 지금 지키고 있는 1080원 선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의 에너 약세 속도가 조금 처지게 될 경우에는 관련 주식들인 현대차 그룹의 주식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쉽게 일단 얘기하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정도에서만 좀 버텨주고 1080원 아래쪽으로 안 간다면 이제 현대차 주가의 단기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봄직하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포스코를 좀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신저가를 찍었던 포스코, 이제는 오늘 조금 올라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상황이 이런 흐름과 좀 연계가 되는데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반대로 하락에 대한 피로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지금 좋을 것이고 향후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신고가를 내고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만 오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거의 10% 정도 수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피로감을 느끼면서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틈을 노리면서 그동안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오늘 잘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업종 대표주군들이 그러합니다.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LG화학이 모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매수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포스코인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나 싼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장부가 대비 0.7배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뉴노멀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저성장과 저금리가 기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는 높은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아주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그런 흐름들도 이런 저금리 저성장을 반영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는 세계적으로 최고 단일철광회사 중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이고요. 그동안 업황이 나빴고 내년도도 업황이 나쁠 것이라는 예상으로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곧 최고점이 70만 원을 넘었었는데 이제 30만 원 초반까지 또 30만 원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까지 주가가 밀린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가 재개되면서 지금 이틀 연속 반등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밸리에이션 매력이 장부가 대비 0.7배 이하라는 사실은 너무 가격이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언젠가는 이 가격 이상을 분명히 시현할 것이고 업황이 조금만 회복이 되는 기조만 보여도 주가는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그렇다면 30만 원 내외대 수준의 현재의 가격은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주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약 한 34만 8천 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31만 원대 가능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31만 원대 수준에서 매수로 하시고 대신에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30만 3천 원 정도 수준으로 손절가를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무난한 그런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매도의 밸류 메리트 포스코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하다 가격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오늘 신한 PWA 막부정센터의 곽상준 부장님의 분석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10%가량 올랐던 삼성전자가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2% 넘게 빠지면서 시장의 빨간불을 자꾸 꺼뜨리고 있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첫 주이고 해서 이번 주 전체적인 전망, 오늘장 마감 모두 다 챙겨보는 이번 주 일감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텐스탁에서 이광호 팀장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미국 소매업체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이다 했는데 아직 완전한 판가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열었더군요. 네, 지난주에 소비 시즌이 개막이 되면서 조금 증가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걱정스럽지 않나. 태풍 때문에. 그랬지만 조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오늘 밤 또 그리스 문제도 있고. 이번 주 일정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그래서 좀 체크하셔야 될 일정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난 20일에 머리를 맡았던 유로전 재무장관들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그리스에 대한 해법을 놓고 다시 한번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어떤 방향을 정책적인 결론을 낼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의 소비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았던 매출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과 29일, 3일에 걸쳐서 지금 미국의 FOMC 변행기 의장과 각 지역의 연준 총재들이 연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12월에 있을 FOMC 회의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지수 발표 역시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10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과 그리고 11월 수출입 동향 역시 우리나라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인 만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 문제 얘기를 해보죠. 당장 오늘 밤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회의에서 될 거야? 또 이번 회의에서 될 거야? 오늘 밤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가 돈을 받을까요? 된다는 의견 안 된다는 의견 참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급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채권단 내부에 어떤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부채 감축 목표액을 낮추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지금 유로전과 IMF 간의 감축 목표액 차이에 대한 자금 해결 방법이 오늘 회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IMF는 지금 기존의 왕관 입장에서 다소 한 발 물러서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독일을 비롯한 유로전, ECB 등도 지금 조건부 원금 탐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현재는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문제를 놓고 지금 의견이 분명 존재하지만 서서히 지금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일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이 같은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분명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분명 그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꼭 오늘 밤에 합의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요 인사들이 지금 낙관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12월 3일에 이를 또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 면밀히 확인하셔서 미리 예상하고 재패팅하시기보다는 좀 확인하셔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프랑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합의안의 도출이 임박했다라고 했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정말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급을 받는지 여부 확인하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꿰서 사람들이 지갑을 많이 연 것으로 블랙프라이데이 집계까지 봤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클릭을 한다는 바로 그 사이버 먼데이인데 또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하고 이번 주에 지표도 뭐 많이 나온다면서요? 주택 관련 지표도 그렇고 네. 지금 일단 지난주에 블랙프라이데이에서 매출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저희 사이버 먼데이도 그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소비 회복을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금 소비 시즌인 것보다는 미국의 주택시장의 안정이 먼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관련 지표가 개선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또 미국 가계 부채 상환에 따른 그 부담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 2003년 말 수준까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 위기 이후에 5년간의 가계 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계 부채가 좀 잠잠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되줄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쇼핑 시즌의 개막에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 유통업계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 결과가 나왔고 또 그에 따른 소비 심리가 지수로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30일에는 또 미국 10월에 개인 소비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고용 여깐이 개선이 되면서 최근 개인 소득 측면에서는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소비에 있어서도 소득 영향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실질 소비 지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기록 중인 데다가 11월 잠정치를 내놓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2007년 9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예상했기 때문에 소비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그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은 재정 절벽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경제 지표와 소비 개선 움직임은 미국 경기의 자생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미국 소비 지표가 개선세가 이번 연말에 소비 기간의 매출이 증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 부분도 이번 주에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미국의 3번기 GDP 또 각종 많은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주택 쪽 지표도 발표가 몰려있는 그런 한 주인데 무엇보다도 미국의 재정 절벽 관련한 정치권 합의도 어느 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주 내에 다시금 열릴 것이라고 해서 소비는 괜찮은데 미국의 재정 절벽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는 이번 주 아닙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1900을 넘는다면 1950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흐름은 조금 빠지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1950까지 보시는지 이번 주 또 특별히 오늘 마감 전략 IT 종목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부담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공화당의 입장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항상 그 시기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변수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당분간은 미국 소비 시즌의 기대로 인한 하단 지지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900과 1950 사이에 또 박스권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박스권 흐름 가운데 가장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업종은 쇼핑 시즌의 효과 수혜가 예상되는 IT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 피치와 무디스가 소니 회사에 대한 투자 부적격 신용 등급 하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IT 업종은 견주한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도 터치 패널과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유로전 재물 장관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고 또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좀 더 발표가 된다면 쇼핑 시즌의 효과에 따른 수혜 업종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11월 달에 낙폭이 컸던 산업재하 소재주 업종들도 단기적인 일시적인 반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4분기에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유통주와 그리고 연말에 배당 수익률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통신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셔도 경기 대외적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산업재하 업종들이, 운수장비 업종들이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가 쇼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타나게 주겠지만 추세 전환하기에는 분명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운수장비를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 IT와 낙폭과대, 경기민감주 혹은 통신과 유통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 한 4가지 정도의 힌트를 들어봤는데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빠르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제가 추천드릴 종목 NHN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검색식 광고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검색률을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저성장 시대에는 계속적인 큰 폭의 매출을 기록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NHN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에 라인 때문에 기대감이... 라인에 대한 실적 기여 확대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아니 일본과 대만, 태국에서도 다운로드 상위권에 항상 랭크가 되기 때문에 라인 때문에라도 계속적인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NHN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으로 한번 잠깐 보셔도 지금 현재 동사회 주가 121선은 안정적으로 올라서 이렇게 122선에 꾸준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에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지를 받고 또 이제 대응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를 제가 28만 5천 원까지 한번 잡아 보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단기 입형들이 머물러 있는 지금 25만 원대 손절가 잡으셔서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가능하리라 판단해서 NHN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바닥에서 꽤 올라왔지만 여기에서부터 다시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오늘 NHN이 오늘 추천 종목이었네요. 그렇다면 기존 이광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한 종목, 한 종목 AS 듣기 이전의 수익률부터 확인해보죠. 이광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스텍 시스템, 동아원, 인프라웨어, 리테일 종목은 4가지 가장 비중이 적었던 것은 디스텍 시스템이었는데요. 금요일날 급등하면서 디스텍 시스템이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인프라웨어가 다시금 오늘 급락해서 손절가가 조금 위태롭습니다. 그래도 보유 의견 주셨고 동아원도 조금 흔들리지만 61선 잘 지키면서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죠. 디스텍 시스템부터 인프라웨어까지는 지난주에 손절가를 내렸던 종목 인프라웨어는 사실 지난주에 추가 매수였는데 오늘 급락해서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GS 리테일도 괜찮고요. 인프라웨어가 가장 급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인프라웨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증권가에 어떤 루머들이 계속 돌면서 인프라웨어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폴라리스 오피스가 GXS4에 납품되지 않을 거라시다. 전망이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한컴에서 납품을 할 것이다. 그런 루머가 나왔는데 지금 분명히 루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루머가 다시 한 번 사그라들면 다시 한 번 반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셔도 지금 현재 121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셔서 조금 더 보유하신다면 분명히 수익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 디지텍 시스템 지금 현재 견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바닷건이 자꾸 조금씩 높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지금 단기 상당까지 12,5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12,500원까지 한번 보시고 그 부분 돌파된다면 목표가까지도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원과 GS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떤 소식에 의한 주가 상승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장기 입형에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셔서 좀 더 보유하시면 분명히 이 부분도 수익 가능하리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모바일 오피스를 인프라베어가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가 공급한다 또 하나의 루머 때문에 다시금 약 한 일주일 만에 또 한 번의 급락이 있는 인프라베어지만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보유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신규 추천주도 있고요. 그대로 홀딩하는 종목도 있게 되는데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다시금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테스트하기 이광호 팀장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주일 동안 수익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종목 추천받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다이어리 펴볼까요? 하루 한 분씩 추천받고 있는데 왕관은 거의 매일 박현상 대리님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왕관 사수하고 계시고요. 14.7% 1등이십니다.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으로 수익 내고 계시고요. 2등이 바뀌었습니다. MCNX가 2등으로 치고 올라오네요. 낙폭과대된 휴대폰 부품 주자에서 추천을 받아봤었는데 ICD가 바닷건에서 21선 뚫어내고 약간 쉬는 구간에 곧바로 2등이 바뀐 모습입니다. 박진희 과장님의 톱텍 괜찮습니다. 오늘 목표가도 근접했었고 투신권만 산다면 2만 원 갈 수 있다 하셨는데 투신권은 꾸준히 사는 모습입니다. 아바텍이 그래도 손실권을 많이 좁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거의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1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현상 대리의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자 1등 하신 분 연결을 이제 거의 지겹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표가 없이 12% 급등하는 날 종가 언저리에서 분할해 사보자 했는데 와 목표가 없는 종목 정말 잘 가네요. 오늘도 장조에 꽤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 AS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저번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휴대폰 부품주들이 기관에서는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분할 매수 혹은 매매를 통해서 계속 지속해 보자라는 전제 하에서 코리아 서키트를 추천드렸었고요.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기관 쪽 확인을 하시고 아직까지 매매가 지속되고 있는 한 지금 계속 지속된다고 홀딩할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코리아 서키트만의 이런 종목에 대한 흐름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더불어 오늘 추천 종목까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종목은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스페타시스, 아시다시피 휴대폰 부품도 역시 같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 쪽에서 HTI 기판 매출이 급증하고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는데 지금 오늘 전 고점 부근이 박스건을 뚫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건을 뚫은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일단 최근에도 제가 최근에도 신고가 종목을 매매 계속하자라고 말씀드린 논리처럼 일단 오늘 모양은 아침까지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 시장이 좀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좀 빠지면서 좀 팔렸다 이거죠. 그래서 기관 수급이라는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투매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빠지는 것은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코스닥 일봉 추세라든지 기관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도 매기를 집중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어떻게 보면 종가상으로 봤을 때 금일 종가로서 이스페타 시술 매수하시고요. 4분기 실정은 꽤 좋다는 얘기 이렇게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역시 모멘텀적인 요소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이 5,7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5,700원까지 보신다면 지금 수준은 충분히 메리티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셔서 종가상으로 매수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5.6%나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좋았다가 5,440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2%가량 빠지면서 5,050원인데 손절가는 얼마로 잡을까요?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오늘 종가를 매수를 했을 때 일단은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오늘 잠깐 찍긴 찍었었어요. 5,000원 정도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종가상으로 5,000원이 깨졌다는 존재가 있으면 일단 분할 매수로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일선이라든지 오일선이 깨지게 되면 4,800원, 900원 정도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매수를 할 때는 오일선이 깨졌을 때 봤을 경우는 손절 라인을 정하셔서 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일단 지금 장이 아직 5분 정도, 15분 정도 남은 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장 끝나는 기준으로 종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수익이 한 15%가량 난 코리아 서키트는 기관이 팔지 않는 다음에야 계속해서 신고가 낼 수 있으니까 들고 가자 하는 AS였고 오늘 새롭게 추천받은 이수 페타시스는 만약에 오늘 종가 부근에 사지만 5,000원이 깨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AS 들어봤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종가의 분할 매수해보자 오늘 공약까지 가격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었습니다. 왕관 쓰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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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일 만에 삼성전자가 2%가량 내리는 날 코스피는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조금 신경 쓰이는 날입니다. 2만 2천 계약 이상 팔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끌어들이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더 확장될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수급 종가 들고 저는 잠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